새해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다 머리가 아래까지 탔겠네 아싸 내가 돈 열심히 모아서 내가 사놓으신 바탕 신발 샀다 호호 티란 오빠 안녕하세요 어? 징글 징글? 어? 치킨 보드 있네? 아 저는 홍당무예요 형 어? 티란 오빠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어? 오빠 신발 산 거예요? 어? 이거 진짜 비싼 거 아니에요? 결제했어? 야 이거 되게 비싼 거야 미국에서 물건 넣은 거라고 봐봐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 중국 거 아니에요? 이씨 누구 바보로 알아? 영어라고 써져있잖아 영어라고 써져 있으면 다 미국 거지 아 아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써져 있으면 중국 거예요 이거 중국 거네 아 깜빡했다 어 쏘리 쏘리 앙소쏘리 네란 오빠는 영어라고 써져 있으면 다 미국 거 인 줄 아나 봐 쌍글 쌍글 급식악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네. 에이에이! 이때가 참 좋았는데... 하하하. 어디나 보기 상쌤? 뭐 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젊었을 때 사진 좀 보고 있었어요. 우와! 이때는 진짜 잘생기시고 완전 영화배우 같으세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 분은 완전 똥같이 생기셨어요! 똥이 마, 똥! 이 똥이 나야? 아 그러면 지금이랑 이때나 변함이 없으시네요 신세세인굴 그렇지 그렇지 사람은 한결같아야지 오동나무계장 쌤 진짜 뵙고 싶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뵙다니 아 니가 헝당무구나 그래 만나서 반가워요 근데 오동나무계장 때 저 트로피는 뭐예요? 아 요 트로피 요거는 젊었을 때 선생님이 다른 학교 있었을 때 그 학교에서 최고만 생장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줄넘기 대회에 나와가지고 우승한 우승 트로피예요 우와 대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애기정지 하시는구나 에이 급체로 너가 있어 다가와 에이 아 알렉스? 알렉스 언제부터 선생님보다 목소리가 컸지요? 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드릴 말씀 있어서요 우와 전화의 악당 알렉스가 오동나무계장 쌤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됐어 아 우리 알렉스가 선생님의 첫 번째 제자였어요 오? 정말요? 정말요? 이 알렉스가 학생 시절에 얼마나 따불따불라 그랬는지 선생님한테 엄청 많이 혼냈지? 아 선생님 옛날 얘기는 좀 옛날 얘기는 좀 옛날 얘기는 하지 말까? 어? 아 쓰다듬어 주려고 하네 쓰다듬어 주려고 쓰다듬어 주려고 네 우와 알렉스 저런 모습 처음이야 싱글생글 근데 알렉스 선생님이 교무실 올 때는 어떻게 하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네? 저 졸업도 했습니다 선생님 그만 좀 하시죠 네? 그만? 자 요거는 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매 참 요거는 우리 알렉스를 위한 알렉스 전용 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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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실에 용모에서 왔습니다 옳지 옳지 잘하면서 그래 잘하면서 아 우와 알렉스 매 저도 알렉스매로 때려주세요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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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리고요 요거는 알렉스만 때릴 수 있는 알렉스 전용 매에요 어 아닙니다 선생님 바쁘신 것 같은데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어 시 두모제 어 아닙니다 수고하십시오 아 천하의 알렉스가 고찍질이 앞에서 자존심이 구겨지다니 내 기필코 급시강 학교를 없애버리겠다 네 어 뭐라꼬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 급시강 학교를 없앤다고 아 아닙니다 오예입니다 오예 임마 이거 안 되겠네 이거 30kg 아이 그래 애들 앞에서 좀 이거는 40kg 웬일 저 옛날에 알렉스 아닙니다 짜식이 100kg 웬일 웬일 50kg 하면 안될까요 여기 뭐 고속도로도 아니고 하하하하 100kg 어 100kg 아닌거 같은데 자식이 진짜 또 이러네 알렉스 밖에서 애들이랑 시비 붙이지 말고 조용히 다녀 알았어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모둑나무교장쌤 알렉스는 학창시절에 어떤 학생이었어요? 음 알렉스는 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이 알렉스 너희 집 부자라면서 어 돈이 이것밖에 없어? 아 아 아 아 없어 뭐 없어? 뭐 거짓말 하지마 야 너 여기 주머니에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야 안돼 이거 티라노 밀방사진돌이란 말이야 하하 그 바보 동생 하하 바보? 티라노 대동생 바보라고 놀리지마 짜증이 있잖아 아 난 세상에서 부자놈들이 제일 싫어 내 이 주먹으로 다 부셔버릴 거야 야 야 야 야 내 주먹 안아 야 너 뭐야 너무 어둑 나온다 이 자식이 너도 죽고 싶어? 야 아 아 아 아 아 깨불고 세기 아 감사합니다 저도 강해지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아이 아이 됐어 됐어 안돼 돌아가 공부나 해 공부 저도 강해지고 싶다고요 와 강해지려고 뭐 이래 막기 싫어서 아니요 그럼 뭐 와 강해지고 싶은데 동생을 지키려고요 돈이라면 제가 다 드릴게요 에이 이거 이 못난 놈아 어 니 돈 가지고 동생 비넛방을 사준다 안 했나 어 에이 이 못난 놈 이거 그래도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니까 참 착하네 강해지고 싶다고 네 따라오면 감사합니다 자 해봐 이게 뭐예요 강해지는 법 끈기와 노력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하나 둘 셋 넷 둘 핫둘 야 빨리 핫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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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게 해야지 더 높게 힘 더 높게 이만치 그렇지 핫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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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있어 핫둘 좀 더 빠르게 하나 둘 자 지금까지 잘 해왔다 마지막 복권 강화 훈련이다 네 자 윗몸 밀키기 실시 좋아 하나 자 하나 더 둘 좋아 더 이상 못하겠어요 뭘 못해 올라와 빨리 딱 세 개만 놔도 여기 힘을 줘 자 올라와 그렇지 자 마지막 두 개 아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 못하겠다고요 일어나 빨리 아이고 아이고 빨리 쉬어 어 죽을 뻔했네 아 아 아 알렉스 두 개만 더 두 개 어 어 두 개만 더 들어왔어요 빨리 들어왔어요 빨리 들어왔어요 아 아 힘들어 아 아 아 왜 비가 오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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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싫어요 두 개만 더 하자 아 마지막 아 그렇지 아 좋아 빵빵 아 아 그땐 그랬지 응 아이고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내가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해줄게요 어 오정나마 기작쌤 어 와 알렉스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줄넘기 얘기니까 나도 줄넘기 하고 싶다 어 닭무야 그럼 우리 줄넘기 하러 갈까? 어 좋아 좋아 나도 좋아 짜잔 내 줄넘기 어때 닭무야 우와 생글이 이거 줄넘기 진짜 예쁘다 쏙쏙쏙 아이고 비결 비결 하하하하 예를 들어서 줄넘기 한다고 해가지고 네 연어선기 데려왔어 형 누나들 안녕하세요 오 연어 상수도 왔군 연어 상수 줄넘기가 다이어트에 진짜 좋대 어어 전 줄넘기 하면 살 찌던데 보세요 오 아 힘들어 줄넘기 먹어야겠다 하하하하 이렇게 가요 아 아 아 줄넘기 맛있어 연어 상수 줄넘기 손잡이가 소세지였잖아 그러니까 살이 찌지 그럼 우리 누가 줄넘기 잘하는지 시합할까? 오 난 좋아 생글생글 좋아 나 너네네 질 수 없지 자 준비 시작 하나 오 난 영원히 할 수 있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줄넘기를 그렇게 하면 하수라는 소리 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거 보고 잘 따라해봐 어 줄넘기 넘는 법 시작 짜 짜 짜 하하하하 오 오 오 오 오 얘들아 여기서 뭐해? 오 응치 오빠 저희 줄넘기 하고 있어요 같이 하실래요? 오 재밌겠다 오 근데 나 줄넘기 놓고 왔는데 오 드라노 나 줄넘기 좀 빌려줘 아 나 줄넘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 여기 있네 이거 좀 빌려줘 어디 어디 왜요? 아 아 아 우리 좀 빨리 줘요 바지 걸려내리잖아요 네 이라는 오빠 좀 봐 진짜 웃기다 아 아 근데 이걸로는 줄넘기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디 줄넘기 할만한 거 어디 없나 어 저기 있다 오 줄넘기 줄넘기 어 멍뚱지어 그건 뱀이에요 에헤 에헤 뭐? 뱀? 왜? 뱀? 뱀이다 오 어 쥐리 왜 있지? 형 줄 없는지 이걸로 하세요 아 뱀 뱀이에요 오 오 이게 뭐야 전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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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 무츠가! 용질해! 뱀! 무츠이 엄마 뱀이랑 같이 감전됐어! 비격진가 봐! 어? 줄넘기 하고 있었구나! 네! 선생님! 줄넘기 하니까 진짜 재밌어요! 그치? 맞다! 우승나무 교장쌤! 그런데 그때 알렉스는 결국 줄넘기 대회에 나가게 됐나요? 그게 말이다! 알렉스! 예! 지금 너의 몸 상태는 최상위다! 나가서 너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가라!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천하들 올해 줄넘기 대회를 시작합니다! 어이 알렉스! 너도 이 대회에 참가하는 거야? 어! 너처럼 부모 잘 만나가지고 곱게 자란 녀석이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부모 빽 믿고 까르지 마! 그만 취소해! 진정해 알렉스! 어? 지금 나한테 심리전 걸어가지고 네 멘탈을 흔들려고 하는 작전 아이가? 그래도 저 자식이 괴롭히고 피드리받단 말이에요! 저 자식 살인봉두기를 부숴버릴 거야! 어이 진정해 진정해! 그럴 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심술보이야! 예! 네 일기 써놔! 일기 메이스죠! 오늘도 쓸 거예요! 아 그래? 네 계속 친구 괴롭히고 그라모 네가 쓰는 일기가 네 유언장이 될 거야 유언장이요? 제가 충돌한 거야? 아이 죄송합니다! 사실 안 그럴게요! 용서해주세요! 무서워! 알렉스 봤지? 네 봤습니다 이번 대회는 멘탈을 챙겨야지만 우승을 할 수 있다고 멘탈 잘 챙기!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티라노 바보 이러면 저끼야 지가 말해야죠! 그렇지! 안 되지 참아야지 멘탈 챙겨야지 네! 자 다시 바보 티라노 네! 좋았어! 잘 참았어 아주 잘했어 저 자식 왜 이렇게 잘해! 안 되겠다! 2단 쌩쌩이로 간다! 저 자식을 쌩쌩히 하고 있지? 이건 100m 달리기가 아니야 꼬질이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 너무 힘들어! 더 이상은 못하겠어! 초반에 너무 힘을 썼어! 아니! 아니야!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도망진 sono block 초반에lında 오늘 공연 Fold 자! 아이고, 고생하다! 아이구, 또 수고했어! 수고했어! 우와, 알렉스도 어릴 때까지는 착한 어린이였네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남은 교장댐! 아니에요 줄넘기 다치지 말고 해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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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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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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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와우 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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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급식학이 코엑스에서 코엑스에서 뮤직비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더 놀라운 소식 부산에서도 하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하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네 부산 친구들 진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나를 만나면 지진 공격을 외쳐줘요! 많이 안 오면 나 진짜 서운해 서운해 이런 게 서운해? 얘들아 우리 꼭 만나자 싱글생글 우리 서울친구들 부산친구들 이번에 우리 꼭 진짜 만나니 티켓예면은 어디서 할 수 있어? 인테마크에서 할 수 있어요! 인테마크 인테마크 바로와 안녕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